도전 도전 20성을 검색해서 한 번만 한다 이걸 사 아 근데 아깝긴 하다 추억이 뭔가 도전 21성만 찍는다 성공 확률 30%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한 번 해볼만한 도전 아닌가요? 아 근데 이걸 22성 찍는 것은 별로 아닌가요? 아 근데 이걸 22성 찍는 것은 별로 아닌가요? 도전 잠깐만 뭐지 이름이? 도니츠 아 아 크라운으로 도두를 하는 거야 과감한 투자를 하고 도두를 하는 거지 아 아 좋은 거 없나? 아니 뭐 상태가 왜 이래 아니 야 이게 가격이 뭐야 아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? 아니 아니 상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? 아니 그렇다고 이걸 60억 주고 사는 것도 그렇지 않나 아 이건 애드 2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 애드 1.5줄이라 아니 추억이 오 요게 제일 괜찮네 쓰읍 5에 55 그래도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또 이걸로 가자 드라이 드라이 가격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강한 불가 안 나오고 차라리 여기다가 극원을 던져볼까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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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력 6올랐어 와 대박이야 마력 6에 인트 6이면 개많이 오른거 아니야? 원래 이 마력 7올랐어 인트 7올랐어 인트 7올랐어 치면은 2작이겠지? 마력 12에 인트 14 오작에 와 뭐야 아 근데 이렇게 자켓도 3천만원? 와 미쳤네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 순백하는거 좀 오바 같은데 30%작으로 하는거 말도 안되지 않나요? 30%라고 치면 1억2천당 한 번씩 빨리는건데 순백도 다 살려야돼 아 이거 아닌데? 말도 안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거 같은데 50%가 낫나 30%가 낫나 3천짜리 50% 주고 사? 어떡하지 30%작을 해야되는겨 이거 50%작 해야되는겨 아니야 100%작 하자 느낌이 100% 해야될거 같아 와 이거 50% 해야되냐 30% 해야되냐 이거 3천인데? 와 3천은 좀 오바 아니 이거 작하는데 10억쓰는거 같다 차라리 이 10억으로 좋은 추옵을 사는게 낫잖아 아 추옵 애매한데 이거 나 왜 5개 8개밖에 없어 나 왜 5개 8개밖에 없어 마력 22 인트 20 8 9장 9 3 27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어 계연발려 순백 마력 24 인트 20 아 너무 애매하다 보고싶어 사서 하는게 낫겠지 순백 없을까 혹시 아 100에 1% 는던네 가나로 끝내자 마력 27 인트 20 아 하나 더 남았네 11작에 마력 27 인트 20 27이면 마력 29 인트 24 애매한가 어때요 마력 29 12작에 마력 2에서 3정도 올랐고 인트가 한 2정도 되겠네 아 좋은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좋은것도 아니고 아 문제는 이걸 20이상 달것인가인데 아 터지면 어떡하냐 문 다 날라가는데 하아 모르겠다 트라이 후 어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 설마 되나 설마 어 아 긴장되는구만 어 아 터질텐데 이제 터질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어 나 이거 벨트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요 미치겠네 이거 하고싶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벨트는 안됐다 절대 안됐다 절대 안됐다 어 어 미치겠네 어 터질거 같은데 이제 어떡하냐 터진다 터진다 안 터진다 아 아 와 미치겠네 터질때 됐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빨리 가자 에이 될건 가는것이고 터질놈은 터지겠지 근데 너무너무 실패한다 한 열번 한거 같은데 말했지 포기하라는건가 늦었나 백억을 다 잃을 것인가 백억을 다 잃을 것인가 백억을 다 잃을 것인가 마음에 안좋아 마음에 안좋아 한번 보고가자 마력이 백 넘을걸 가자 와 미치겠네 이거 진짜로 아 돈 다 빨리고 터지는거 아니야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우와 아 아 아 으 Corinth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보세요. 마력 요거는 93에 인트 215란 말이야. 야 이거 얼마저거 팔지? 190. 거진 한 90억 저거 만든 것 같은데? 아 그렇다고 이렇게 아이템이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자기 뭐 잘 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단 말이지. 195. 이거보다 안 좋나요? 안 좋다고 봐야 되나? 와 이런게 110억이네? 일단은 22성이 한 100억 정도 한다고 치고 AD 두 줄 값 110억 그리고 15법 값 소소하게 안 되지만 10억 쳐주고 120억이 자기 너무 잘 됐다. 30억 쳐주고 그리고 나의 고통값까지 더 해가지고 나의 고통값 아 너무 힘들었어. 나의 고통값 더 해가지고 소심하게 160억이 더 넣어둬. 고통값. 160억이. 어 일주일에 5억씩 내려. 언젠간 팔리겠지. 내비둠만. 오케이. 자기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. 바로 사갈 것이다. 굿.